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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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플러스는 글로벌 테크 기업입니다. 특히 저희는 자율이동 로봇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년부터 노크를 해왔었고 작년 2021년 가을에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무실은 올해 1월에 오픈을 하였고 사무실 내의 데모룸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저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플러스는 다양한 AMR 시스템이 있는데 재고 보관 선반 및 팔레트를 워크스테이션으로 이동해서 피킹 효율 및 정확성을 올려주는 피킹 시스템 그리고 대량의 SKU를 유연하게 처리하고 분류해주는 솔팅 시스템 그리고 제조 생산 라인 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는 무빙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기플러스 한국지사는 세일즈, 솔루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 엔지니어링 및 커스터머 서비스팀을 현지화해서 한국 내 고객사분들의 요구사항 및 피드백에 신속히 대응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플러스는 감사하게도 물류 자동화 계획 및 투자에 적극적인 고객사들을 만나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국내 대기업 및 유명 기업에 이미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맞춰 AMR 자율이동 로봇 시장도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플러스는 계속해서 최첨단 제품을 한국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석할 예정이고 다양한 세미나 및 이벤트를 열 계획도 있습니다. 고객사분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스마트 웨어하우스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